1, 2, 4 나 진짜 말씀을 잘했어 누나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안녕 오늘은 월미도까지 오셨네요 바람 좀 쐬려고 왜냐면 우리 그동안 남자들한테 온갖 일들이 많았었잖아 남자를 잠시 접어두고 우리끼리 힐링의 시간을 좀 보내려고 왔지 오늘 그러면 펀팅 같은 건 안 하세요? 펀팅에 혼자도 꺼내주마 오늘은 진짜로 그래 야 무슨 여기까진 펀팅이야 야 봐봐 얼마나 좋냐 너무 좋다 솔직히 그래 우리끼리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그래 남자가 없어도 우리는 우리끼리만의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거지 나는 싫어 난 너네랑 있으면 짜증이 나 이 새끼 찌르러 가는 거 봐라 기분 끼고 난 남자랑 있어요 더 행복해 너네랑 있으면 짜증이 나 야 말 좀 심하게 하지마 야 뭐라고 했어 301은? 2 0이지 언니 내가 몇 번을 말해 잘 들어봐 우리는 하나고 셋이서 항상 함께 해야 된다고 다시 말해봐 301은? 2 0 0 0 시끄럽다 우리 오늘 기분좋게 여기 놀러왔는데 무슨 상황을 하고 있어 언니 자꾸 쳐치지마 301은? 0 3 301은? 0 301은? 0 2 2 2 아 자꾸 나한테 가스라이팅 하잖아 내가 언제 가스라이팅 하잖아 아 301은 0인데 언제가 자꾸 일하고 가스라이팅하잖아 야 너는 수학을 안 배웠어? 수학이 김책 배운 적이 없어? 야 나 수학 4점이야 무시하지마 4점이면 몇 개 받은 줄 알아? 두 개 한 개 나 없이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그런다고 준성이가 네 말을 들을 것 같아? 내가 그냥 대신 DM 보내줄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웃기지마 언니 하지마 언니 걔 아이디나 알아? 알아 뭔데? 몰라 나도 나만의 내가 보내는 편지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말아 야 다 필요 없고 오늘은 뭐야 남자애 남자도 꺼내지 마 오늘 우리끼리 좋은 시간을 보낼 거야 알겠어?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남자 없이 잘 살았잖아 그래 남자 없는 게 우리한테 더 행복했어 따지고 보면 나는 남자 없이 못 살아 누나 나랑 우리 누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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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넨 남자 없이 못 살아 너넨 남자 없이 못 살아 근데 누나 누나 아까 이렇게 있는 거 싫다고 하시더니 되게 신나 보이는데요? 롤르 난 남자랑 있어 행복해 우리 남자 없이 잘 살아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래 앞으로도 잘 살 거고 그러네? 너네 30년 동안 남자 없이 잘 살긴 했네? 너네 모토솔로 내가 언니 티발 씨앗! 티앗! 너 일박기 하지 마라 나 정성이 넘쳐나 언니 분으로 똑바퀴 봐 똑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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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얘 입에서 고양이 발바닥 꽃은데 알아? 나 입에서 쏙 흔내가 나 좋게 좋게 가 우리 빨리 가 빨리 가 언니 거기서 사진 찍고, 언니 여긴 빨리 고통을 먹고 얼마나 좋아 지원이 빨리 남자 달만 가 바로 큰 남자 얘가 달랐지 않냐? 뭐 먹고 싶어, 말도 안 해 지원이, 뭐 뽑아줄까? 저거 저거 라이언 라이언 좋아! 아 진짜! 진짜! 야! 여기 튀겨나갔어! 자! 어 진짜! 하나를! 1차 땅필! 1차 땅필! 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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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땅필! 2차 땅필! 2차 땅필! 3차 땅필! 3차 땅필! 3차 땅필! 역시 잘한다! 3차 땅필! 역시!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팀을 합치면 수용을 하나 얻을 수 있대? 그렇지! 우리의 행복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면 돼! 쟁취하면 되는 거야! 이거 보통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풍선 터트리게 맞춰서 주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선물하자 이거 맞춰가지고 언니! 내가 그런 말로 토치지 말라고 했지! 우리들만의 이 시간이 중요한 거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가 갖고 싶은 인형을 사서 해 지원아! 언니 뭐라고 좀 해봐! 풍선 주세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깔! 우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3차 땅필! 3rd 2차 땅필! 최선의 사전 탐지! 오늘의 선 ellos아! 다음은보! Robin Heaven! 다시 4차 땅필! 그리고 다 같이 5차 땅필! 이거에 대한 선들은 9차 땅필! 자국가 SAM! 3차 땅필! 파이팅! 카드의 선수는 전 쇼핑! 친구들! 우리의 전iau는 9차도! 넌 규드라이팔살론 야모로소 노트저론 디토론 진짜 잘하지? 가자! 가자! 우리 직원들과 핫도그 대기해! 야 핫도그 사! 내가 왜 사는데! 언니가 사잖아 똥을 타면 될 때가 허비질 것까지 왜 사는데 너도 한번더! 아하핳하하하 아니야 그만해! 너무 타네! 너무 타네! 일로와 그 중간으로 여긴 햇도그 아니 가게! 아하핳 유리ẳ아 다시 그대지 않고 너 wes어? 나보기가 역겨워가실때 내는 말없이 우리 보내 드리오리라 진떠리 desap man 아름다움이 김치림 뿌리오리라 아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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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어 뭐 부르지? 킹카 아내 킹카 바람들어 아 나 킹카, 킹카, 킹카 뭐해? 아 나 킹카, 킹카 부르려고 킹카 아니 다 안 불렀잖아 지금 우리 여자아이들 킹카 아 이건 다 크다고 부르면 되잖아 지금 나봉이가 엮여고 가실 때는 너도 질걸을 빨고 그래 엮여가 언니 키야? 킹아씨야? 너 킹카 부르고 와 킹카, 암흑킹카 뭘 보니? 내가 좀 섹시 섹시 받았니? 야 킹카 언제 나오냐? 나 이거 킹카밖에 모르는데 킹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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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х 간짜장 먹으러 가자, 간짜장. 간짜장, 간짜장. 맛있겠다, 맛있겠다. 금감사, 시컨댁! 봐봐. 우리가 남자들이랑 왔지? 이거 짜장면 먹지도 못해, 신경 쓰느라. 근데 우리끼리 오니까 이렇게 먹지. 짜장 굳었나 안 굳었나 신경 안 쓰자. 너무 행복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 난 나 3장 지나간다. 어? 어디? 그냥 너네 시험해봤어. 딴 짓을 왜 해? 갑자기. 누나는 왜 혼자 짬뽕이에요? 어. 이게 더 비싸. 언니가 엠빵 아니야? 엠빵이야. 나도 한 입 마시고, 양념주야 하는데? 누나들 파블로프에 계세요? 그러나? 우유 물어다주는 거. 일단 파블로프에 계세요. 홀란더스 얘기 아니야? 입이나 닦자. 우리 서로 이렇게 챙겨줘야 돼. 내가 챙겨줄게. 남자가 챙겨는 필요가 없어. 내가 어디서 띄워줄까? 나 나이 80도. 언니가 나한테 띄워줄게. 너 안 먹었어. 예쁘다. 예쁘다. 차트 신경 안 봤냐? 차트 신경 안 봤냐? 당연히 봤지 언니 올라오자마자 봤어. 나였으면 누구를 선택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 계속했는데 나는 너무 고민해. 처음에 몰랐거든? 근데 지금 민규 때문에 나 미칠 것 같아 진짜. 아니 민규는 왜 그러냐면 금연 볼수록 그래서 끌려. 근데 나는 사실 난 결의까라야. 결의가 약간. 공감도 잘해주고. 맞아 그 와쿠베리가 약간 살짝 김호빈 닮아가지고. 안 맞다. 잘 맞네. 그래도 좀 말이 없네. 김지 카스테이. 너무 좋지. 아싸리 그냥 우리가 다음 시즌 때 신청을 하자. 야. 이 새끼 이럴 때 머리 개빨라. 야 하자. 아 누나 그러면 하트 시즌으로 나가신다고요? 어 신청한다고요? 나는 하트 씨발럼. 나는 솔로 모태솔로 편이면 신청하세요 이 똥 스크래치야. 똥 스크래치라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똥 스크래치라니. 괜찮아 언니. 내가 챙겨줄게. 고마워 지영아. 난 이래서 맘대로 안 가네. 근데 너네 선택 안 돼서 짜장면 먹는 거야? 이스화야. 야. 내 생각이나. 차라리 하트 시즌을 보다 나는 솔로가 더 빠를 수 있어. 그래. 지연 한 번 해볼까? 난 약간 옥순. 야. 내가 옥순이지. 안녕하세요 옥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순입니다. 야. 옥순가라는데 너에게는 나는 솔직히. 그치. 영자. 영자. 형수. 근데 난 영자에 좀 가깝지. 그치. 약간 영자에. 그니까 옥순에. 내가 이미 신청했어요. 이거 뭐야. 뭐야. 방부하지 않았어요? 뭐가. 솔직히 약간. 옥순. 요즘에는 또. 미치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입 닦고 있었잖아. 없었다 근데. 닦고 있다고. 혼눈팔자는 영철 같은 사람. 저야. 뭔 소리야. 점점 더 걸려. 유옥을 건 내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더워. 아 너무 맛있다. 폼. 언니. 저거 저거 저거. 아 터져 터져. 아. 으어어어어. 으아아아. 아. 아으면 으아악. 리얼을 정신 차려요. 네 ... 정신 차려요. 정신 ... 정신 차려요. 네! 괜찮아요 ... 어유 ... 이제 쉬고있어 누나 저기서 일어나요 저기요 누나 저기서 일어나요 저기서 일어나요 다행히 다행히 아,두야다 탈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떨어뜨려도 돼요? 가운데 계신 분 떨어뜨리면 돼요? 그래요? 저거 지금 태권도 선수야. 반찬이 별로 잘하는데. 한국의 태권도를 알리는 거야. 여덟살, 같이 이 태권도야. 클라우드, 재밌어요? 화이트 잘한다! 이 애교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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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생、 계속inger군이 예전 Здес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히 계세요! 에스테인 꼬인타! 재미있는데 빡세다! 다리야! 근데 이거 왜 이래? 뭐야? 나 남자한테 차였어 진짜 차였네? 감았어? 속상해? 마음 아파? 근데 어때요? 재미있어요? 저는 안 타봐가지고 근데 나는 이게 진짜 원래 10번 팡이 남자랑 엮어주고 이렇게 막 껴안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영상을 보고 왔거든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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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등이 너무 더러운데요? 등도 말렸어요? 아직까지 남자 타령하는 거 보니까 그 남자들 뭔 짓이신 거 같은데? 뭔 남자들 뭔지 우리가 언제 남자 생각을 했어 우리가? 너 그 전에 만난 게 이름 뭐 시기 나 나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내 이름 뭐야? 준식이? 준식이 맞...준뱅이? 어? 준탕이야 준탕이? 나 진성 진원조 너는 남자한테 차였쥬 언니는 밟혔쥬 추억 다 쌓았고 이제 저거 조개구이 나 먹자 야! 좋아! 조개구이 먹으러 우리 당연하지! 우랑리 가야지! 우랑리는 왜 가요? 여기도 조개구이 파는데 여기 조개구이 나 우랑리 조개구이가 가까이? 거기가 더 때깔이 좋고 더 맛이 좋지 그리고 내가 거기 잘하는 이모를 알아 조개 한 서비스로 4개 정도 거주셔 에이 누나들 그쪽에 남자들 많으니까 그걸로 가신다는 거죠? 조개 핑계대대면서 조개조개 가자 조개조개 가자 조개조개 가 조개조개 가 조개조개 가 조개조개 가 조개조개 가 야야 똥 닦고 휴지 안 뺐다 똥 닦고 휴지 안 뺐어 가지가지라를 하세요 가지가지라 아니 누나들 우랑리로 조개구이 먹으러 왔으면서 이거 힘 잔뜩 줬잖아요 고맙습니다 She lost my heart